아 마지막 날이라고 쌤이 선물을 주셨어요. 개감동. 개감동. 감동이 너무 짜! 나오지 않고. 짜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선물 받았어 나 안그래도 마그네틱 모으는데 너무 좋아 좋아 기분이가 좋아. 하하하하 저희 오늘은 툭툭이 타보려구요. 이제 툭툭이가 있어야 될텐데. 틱톡이 타려고 하니까 또 없네 60에 준다 60에 준다 일단 찍어보자 어디 타야 돼? 나 여기 뒤에 타면 돼 뒤에 같이 탈까? 타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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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아 와 숙두기를 탔는데 여기 기사 아저씨들이 손님을 서로 패서가요 맞아 100배 달랐는데 50 깎아 달랬더니 결국 60에 60에서 아 내일 내일 오픻잉 아 비쌰요 아 너노노 마라실링 이게 또 틱톡이는 또 이런 맛이 있네 근데 재밋다 재밋네 언제 또 타보겠어 근데 여기 먼지를 다 먹어야 돼 어 난 지푼이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바람 전면에서 와가지고 어 이 길에 먼지가 진짜 많아요 말을 할 수가 없다 바깥네 거의 다 왔네 우리 잘 가고 있어요 여기 짬도 좋지 일단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아뇨 우리 돈 없는데 돈 없어 돈 없어 땡큐 아 정말 안 줄라 그래 그래도 받았어요 와 여기 봐 어머 이거 뭐야 이게 돼지야 아 와 어디 앉을까 여기 앉을까 와 예쁘다 여기 여기 앉을까 돈 챙기시고 우리 총무님 토토는 제이라서 그 제이라서 돈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 내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난 돈 싫어 아 돈은 좋지만 돈 관리는 싫다 근데 여기 더울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덥네 신났어 왜 안 더운지 알려줄까 위를 보세요 와 와 우리만의 선풍기가 깔려 아 그러네 오 근데 여기는 필리핀 현지 식당인데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나는 이 필리핀에서 행사하는 걸 처음 봤어 맞아 여기는 다섯 병 가격에 한 병을 더 주는 버켓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상에는 라이트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같은 가격대의 맥주는 다 선택이 가능해서 저희는 레드홀스를 시켰습니다 와 버킷 나왔어요 나는 레드홀스가 그렇게 좋더라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풀도 들어와 얘는 소맥맛이라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레드홀스를 아이스랑 같이 마시는 현지 사람들은 그거 부러지는 거 아니니? 아니야 이거를 조금 따 놨어 병따기 쇼 뭐 하셨어 오늘은 금요일이구 우리는 내일 시티를 갈 거구 주말이구 외박도 할 거구 좋지 근데 진짜 우리 기숙사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는 정도 많이 붙고 했지만 솔직히 퀄리티가 좋진 않아요 그치 그치 많이 아쉬운 부분을 이제 시티에 있는 호텔에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준다고 흑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너무 일찍 왔어요 지금 시간은 5시 34분 해가 지면 너무 기대해 얼마나 나가고 싶었으면 새로운 데를 찾아가지고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가자고 왔는데 어우 괜찮네 얘 되게 분위기 좋아요 특히는 왠지 한인 셰프 때는 다 괜찮아 근데 현재는 좀 약간 더러운 부분도 있고 여럭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괜찮은 거 같아요 좋아 여기 위에가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더워 근데 여기 피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피자가 너무 기대가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화덕피자라고 해서 어 근데 우리 불라로도 먹어야 되는데 불라 일단 피자 먹고 알았어요 자 자제하세요 우린 많이 못 먹는다고 나 식탐 어쩜 좋아 내가 계속 자제 시키고 있잖아 날 너무 미워하지 마라 아니야 결국엔 너가 훌륭한 선택을 하고 있어 우리 생활비를 위하여 뒤에 배경이 초록초록해가지고 근데 우리 초초가 여기 지내면서 좀 건강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걷기도 많이 걷고 계단도 많이 오르고 하면서 이제 얼굴 살이 조금 빠진 거 같아 조금 우리 남편은 이 얘기 들으면 뭔 개똥 같은 소리 하냐고 하겠지만 조금 빠진 거 같아 주가 없어 아 더워 우리 맥주 많다구 하나 딱 슬픈 건 항상 오래 걸려 아 맞아 맞아 필리핀이 좀 오래 걸리죠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피자가 나왔어요 와 이런 게 제일 맛있는 거 알지? 산 거 그치 지금 막 바닥에서 나오는 와 너무 맛있겠다 이 바닥을 장작으로 하나 봐 그래서 오래 걸린 거 같아 땡큐 뜨거 와 치즈 진짜 강렬한 맛 오 한번 먹어볼까? 엄청 강렬합니다 맛이 세다 응 진짜 강하지 이거는 절대 맥주 없이 먹을 수 없어 자극적인 참맛 짠맛 원래 자극적인 게 맛있어 응 아 진짜 강렬한 맛 진짜 강렬한 맛 진짜 강렬한 맛 나 막 끼 부리는 거 있잖아 이런 걸 재이밍 가르쳐줍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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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천천히 brighter 다가쏘 거야 버릇보게 돼 내 눈엔 부끄러워 힝 만선 expect 예 틀려 그릇 워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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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웅 네 아우웅 여기 뚝뚝이 기사가 로컬 가견로 해졌어요 30회소에 주면 30회소 30회소 예 15회소 예 빠이 빠이 까꿍